안녕하세요. 오늘 여름 파티합니다. 멀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 여름이면 오시는 권사님 두 분, 또 우리 교회의 젊은 최의정 집사 어머니, 한국에서 어제 오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럼 파티하자. 어머니, 한마디 하실래요? 네,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잘 쉬었다 가세요. 박 권사님. 저는 오늘 생일 할래요. 생일하세요. 네, 방금 전체하겠습니다. 반갑지 않지. 짱노님. 네, 잘 먹겠습니다. 또 우리 권사님. 네, 잘 먹겠습니다. 우리들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 좀 했어요. 엔조이 하시고. 예, 이거는 떡, 랍스터, 베이크 포테이토, 국물 김치, 얼음이 설공설공 있어요. 예. 예. 아멘